오늘 광고 해볼 게임 원신 가져왔고요 저번주에 했던 거 이어서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유저분들하고 올림픽처럼 종목 정해가지고 혜진님 팀하고 해볼 예정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들 마이크 되시나요? 들리나요? 네 들립니다 이분이 유주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펭구님? 그리고 스팸님 마이크 되시나요? 예 굿 스팸님 혹시 이어달리기 조금 해보고 오셨나? 2시간 연습했습니다 이걸 2시간이나 연습을 해? 안 편하게 하세요 1경기엔 저도 됨 여보세요 선생님 자신 만만하시더니 아니야 저 더 펜 살짝 근데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는 아야카로 안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? 정말요가 아니라 룰 안 읽어봤어요 혜진님? 아니에요 우리 말을 했는데 다시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? 스테미너 음식 재료 좀요 혜진님 아 저도 안 먹을게요 그럼 아 우리는 우리는 스테 안 먹기? 아 나 케이아 나 맨 처음에 케이아 했는데 아니었구만 아 같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보스에 정신이 팔렸었나 봐요 각 팀 팀장 팀은 한 명과 세 판 이선승제 왕복 이어달리기입니다 한마디로 시청자가 잘해도 코레트가 똥 싸면 끝나는 거죠 이제 가운데 비경 그 체크 포인트 있잖아요 저기 와보실래요? 작은 섬은 이걸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 섬에 도착해서 요 사이는 요걸로 이동하죠 아 네 그럽시다 네 1라운드 이어달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기면은 승점이 어떻게 되죠 혜진님? 아 3판 2선 승제로 3판 2선이요? 아니 렉션님 아니 그냥 꼬디갑도는 리액션인데 이걸 이해 못 해주시네 자 갑니다 3 2 1 시작 가자 합이가 우리 팀이네 우리 팀이 더 빠른데? 아니 우리 팀 뭐해 어 여기서 우리 팀 뭐해라 라고? 역시 천상 그 게임 유저시네 근데 약간 빠르다고 의미가 없어 그래요? 한번 빠지면은 아 그렇군요 안돼 어? 아이고 잘못하셨나보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응 아 근데 왜 이거 왜 맥퀸님 저도 무서워하고 너무 떨어지고 나와요 안돼 어? 응? 어 보인다 소지가 아 진짜 있었다고 맥퀸님 재밌어 미안해 틈을 빠져 저 팀 녹여 이김으로 녹여하자 얼음 어디가 아 이걸 바로 구하네 와 형님 월드가 레기 걸려요 아니! 뭐야 이거! 빠졌어? 랩트님 한 번만 빠져주세요.. 스팸미, 그 꼴지점에 좀 서 있어 주세요? 안돼! 랩트님 빨리 빠져요! 당신이 약간 한 번만 빠져줬더라면 나도 들어줬을텐데 그냥 밀고 웃더니 도우우우우웃! 아, 이럴 수가.. 1승! 안돼~! 3, 2, 2, 1 시작! 아니! 뭐 해! 혼자 출발했는데 눈이시네? 참나! 오늘 2시간 연습하셨대요. 아 대박. 출발할게요. 어 뭐야 뭐야 뭐야. 아니 이거. 아 이거 차이가 조금 나네. 내가 한 번 빠져가지고. 어라? 우리 팀이 한 번 빠지셨나? 어 그런가 봐.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. 래퍼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. 저를 왜 믿어요? 근데 몰라. 우리 팀 소수분도 가까이 와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. 맞아 그럴 수 있어. 라고 할 뻔 그럴 리가 있나. 래퍼님 빠져요 빨리. 어 빠지고 싶다. 날도 더운데 그냥 시원하게 그냥. 다이브 마렵네. 혜식님. 예? 궁 싸드렸음 궁 싸드렸음. 아 감사합니다. 와 세 가지다. 와 혜식님 은메달 축하드려요. 오 어떻게 은메달을 땄대? 와 너무 영광스러운걸.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. 어휴 나갑시다. 가물을 제외한 활 캐릭터로 각 팀원들과 비둘기 맞추기입니다. 물론 티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. 아 다들 여기 라인을 써주세요. 이 정도 준비 되셨나요? 혹시라도 이게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위치 한번 살짝 봐보죠. 그러면은 저 디코 옮겨가지고 신호하고 올게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저희 서 있는 위치대로 맨 왼쪽 걸 잡을게요. 다들 타겟 노리셨나요? 네. 3 2 1 슛 2개네요. 아 2개? 누구야? 누구야 누구 이거? 바로 범인찾기를 이걸? 나 바닥쳤다고? 나 범인이야?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. 이어달리기를 이겼기 때문에. 쩍 3마리? 나는 버스로 갈리겠다. 그럼 보스로 갈리겠다 진짜. 그럼 다시 일단 공유로 이동할게요. 몇 마리? 2개시라고 들었어요. 혜진님은요? 저희 3개입니다. 누가 못 맞히셨어요? 팀원분들 이거 집중 좀 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거 저 살짝. 이어달리기가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저건 왜 1점인가? 그런게? 아니 저 치킨 한 마리랑 똑같은 가치라고 저 이어달리기가? 종려와 성유물을 제안하고 야타 용왕 레이드 타이버텍입니다. 최고 난이도에 얕하라 코레트는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혜진님 혹시 무슨 조합 준비하셨나요? 저희는 코콤이랑 가무랑 아야카랑 디오너입니다. 이거를 얼음 물 얼음인데 가무를. 매타님 무산조합 하시는 거예요? 네 저희도 가무기는 해요. 이게 성유물이 없다 보니까. 맞아 맞아. 근거리 딜러가 진짜 개박스가 아니면은 너무 하이리스크라. 근데 저희가 원래 코콤이 하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카즈아가 돌파 재련이 좀 야무지시더라고.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힐을 빼기로 했습니다. 우와. 진정한 레이드 파티에는 빡 때리지. 저희 준비됐다고 합니다. 시작하죠. 그럼 내려갈게요. 화이팅. 안녕하십니까. 시작할게요. 동시에서 먼저 깨만 끝이에요. 디오나 님 생존 위주로. 네. 저희는 디오나가 안 죽는 게 최우선이라. 얼음 불신. 공 깔게요. 지금 얼음인가요? 물이 얼음. 이제 얼음. 이제 얼음. 와 근데 진짜 안 단다. 얼음이니까. 하필 물 얼음이야. 야 타. 그 많은 속성 중에. 4개인가?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가문만 안 죽으면 깬다 이거. 나도 가서 패하겠다 안 되겠다. 죽어. 깼어. 깼어. 우리가 빨라? 한 번 리트 난 거 같은데요. 피 보니까. 가무 님이 죽어서 리트 했는데요. 확실히 근데 딜러가. 죽으면 답이 없겠네. 아니 레트 님. 네. 와 쩐나 이게 바로 하이비스 하이비턴? 네. 근데 혹시. 이길 생각하신 거 아니죠? 뭔 소리예요. 아 이거 둘 다 이겼어야 됐네. 해직 님 혹시 ESC 눌렀을 때 그 UID 앞자리 두 개 뭐예요? 8.2요. 8.2 학번 선배 별 거 없긴 하네. 근데 솔직히 우리 뭐. 원래 이겼을 때 구글 깁카 3만 원 추가였는데. 맞아요. 그게 피자 세트로 대체돼가지고. 침산장겸 재미로 한 거라. 맞아요. 승패가 중요합니까. 다음에는 좀 기회가 된다면은. 뉴비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또 있다면. 좋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다들 수고하셨고 해직 님도 수고하셨어요. 같이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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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